안녕하세요. 카필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카메라와 새로운 마이크로 한번 촬영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또 새로운 도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카메라와 맨날 똑같은 마이크로 찍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해봤구요. 오늘은 단어 반복 해볼건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시각적 팅글이랑 단어 반복을 같이 할거에요. 이 카메라 시각적 팅글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을 것이다. 첫번째 단어 반복과 시각적 팅글 트리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주셨던 휴지심 휴지심 휴지심과 간질간질을 해볼께요. 일단 처음에는 휴지심 없이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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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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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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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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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도 글을 해줘. baby 턱턱턱. 나의 마음을 열어줘. 언니 고고고. 이 요리 톡톡톡 하시나요?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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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 톡톡톡톡 이게 참 희한하네요 마이크를 더 가면 카메라를 더 가까이에 우우우우우 gettin고서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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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 제가 원래 얼굴이 약간 물고기상 이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가 뭔가 더운 물고기처럼 보이게 해주네요 여기다가 글을 써볼게요 어떻게 여러분 팅글이 느껴지고 있을라는지 모르겠네요 카메라도 처음이고 마이크도 처음이라서 살짝쿵 걱정이 아 살짝쿵! 아 살짝쿵 됩니다 탁탁탁 톡톡톡톡톡 이번엔 서프샤크 서프샤크인데요 저한테 광고가 붙었습니다 광고가 들어왔어요 모두모두모두모두모두모두 바브리카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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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아주 짧게 광고할게요 vp애니먼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일단 vp애니먼이라면 인터넷을 저희가 할 때 미공개적인 연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데이터를 암호화해주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의 개인정보를 지켜준답니다 또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제 친구가 이번에 방콕으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넷플릭스나 웨이브같은 OTT를 하나도 보더라구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더라구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서프샤크 vpn이 있다면 간단하게 IP만 전환해서 바로 모든 컨텐츠를 이용 가능하다는 의점 그리고 유튜브에 한국인들만 못보게 막아놓은 영상들 되게 많은거 아시죠? 방송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던데 그런 영상들도 서프샤크 vpn이 있다면 다 볼 수 있어요 이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가입할때 프로모션코드 GAPULAR 카퓨러를 입력하시거나 설명란이랑 고정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할인 혜택과 추가 3개월 사용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30일 이내에는 무료무료무료무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부담없이 편하게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저한테 이렇게 광고를 맡겨주신 서프샤크 vpn 너무 감사하구요 그리고 이렇게 광고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파프리카 여러분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돌리고 숙제 끝 요거 말랑이 사용해서 나눠먹을건데 제가 저번에 스크스크를 썼는데 그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거를 샤크샤크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샤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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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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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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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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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스피페인트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제가 조금 스피페인팅 이런거 별로 안좋아해서 미루고 있다가 이거랑 같이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눈앞에 갑자기 두루루룩 먹을게 덧받았어요 제가 하나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를 가져와서 요거를 가져와서 요거를 가져와서 요거를 가져와서 아 맛있다 근데 살 찔거 같아서 도로 뱉어야겠어요 근데 제가 뱉어놨으니까 이제 치워야겠어요 싹 치워볼게요 짜잔 이번에 새로 산 립오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립오일 이런거 어디서 사냐고 하는데 다 알리에 샀어요 알리에는 기절초풍알 신기한것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답니다 제가 볶음면 불닭볶음면 좋았거든요 약간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볶음볶음볶음 볶음볶음이 팅글 좋은거랑 비슷한 이유로 이것도 좋겠죠 볶음볶음으로 불닭볶음면을 먹겠습니다 불닭볶음면 볶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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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볶음면 볶음볶음면 볶음볶음볶음 불닭볶음면 볶음면 불닭볶음면 볶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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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라볼까요 불닭볶음면 볶으면 불닭볶음면 볶음볶음 그리고 요 스티커 팅글 팅글 스티커 요거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여기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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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찹찹찹찹찹 해볼게요 그때 제가 찹찹찹찹 찹스테이크로 저 발라버렸죠? 이걸 했는데 팅글 좋다고 하셔서 찹찹찹을 해볼거에요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찹찹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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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찹찹찹 찹찹찹스테이크로 찹찹찹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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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는 여기있고 화면이 여기있어서 제가 지금 눈 이 이상하죠? 찹찹 찹찹찹 찹찹찹찹 찹찹찹찱 찹찹찹 Historical 찹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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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티끌티끌티끌 약간 무서울거같애 이번에는 꿀떡꿀떡입니다 저번에도 꿀떡꿀떡도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는 제가 이번에 나이소에서 산 집게인데요 제 최에요 오늘 제가 연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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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색인데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단단하고 그래서 요걸로 꿀떡꿀떡 해볼게요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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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떡꿀떡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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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를 아예 잡을게요 꿀떡 꿀떡 꽉 evol ups 꿀떡 꿀떡 één brack entertainment 꿀떡 이걸 끌게요 이제 꿀떡 꿀떡꿀떡꿀떡 마지막 실리콘 퍼프에요 이걸로 끈적끈적 할건데 비벼서 끈적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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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적 끈적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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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하고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한개가 더 남아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따끄따끄 입니다 제가 진짜 젤리 캔디잼님 영상 좋아했거든요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게 따끄따끄따끄에요 그거를 고데기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데기거든요 오늘 하필이면 연두색 특집이네 미니 고데기 때 이걸로 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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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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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제가 이번에 산 블루투스 아니 블루투스 래 무선 미니 고데기에요 요거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색깔도 이쁘고 저런 오늘 깔맞춤이네요 요걸로 요걸로도 해볼게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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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단어 반복과 시극적 탁 탁 탁 탁 탁 자 PC 곡 1 영상 일상채널도 다시 열심히 해볼거거든요 그래서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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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감사할거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재밌게 맛있는 분들 밑으로 내려가서 좋아요도 한마디만 눌러주시면 감사감사감사감사감사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사해요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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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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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